여기 신림역에서 한 10분정도 신원시장 방향이 있는 1.5룸 옥탑방입니다. 방이 엄청 크네. 방이 안봐도 엄청 큽니다. 가격을 지금 여쭤봐서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줄자를 안고 왔는데 겁나 큽니다. 엄청 커요. 아주 큽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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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똑같아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by meat Accept Camer note 낮은 육 agua 보호팩이 있습니다.